오빠! 미장아, 오늘 데려가려고? 그럼 여기 놔둬서 뭐해. 응, 그치. 오빠, 오빠가 정말로 용이 데려가라고 그랬어? 이분은 못 키우겠다고 오빠한테 데려다 준 사람이잖아.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. 아니, 경수이가 애 잘 보고 있는데 그냥 놔두지 그래. 그건 안 되지. 이분하고 용이가 무슨 상관이라고. 지금까지 내가 용이 엄마였거든요? 그건 정말 고마워요. 오빠, 안 돼. 나 용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. 글쎄, 정이 많이 드셨나 보네. 죄송해요. 이혼만 안 하셨어도 그냥 놔둘 텐데.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니. 맞아요, 언니. 친엄마가 키우는 게 애한테도 좋죠. 미장아, 어떡할래? 데려갈 거야? 그럼 데려가야지. 자, 용아. 엄마랑 가자. 애 엄마가 데려가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. 그동안 감사했어요. 잘 있어. 저 그럼 갈게요. 예, 가세요. 아유, 용이야 잘 가. 어구. 잘 가. 건강하게 잘 커. 잘 가. 빠이빠이. 네. 예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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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